김치에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김치를 헹궈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어디 보자. 매일 초록색인데? 치기, 치기, 치기 들어가서 그렇지. 녹차. 진짜 싫어하는데. 녹차 들어간 거, 녹차.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진짜 녹차가 들어갔다. 만두도 들어가 있어. 사일부터 칼국수 먹을래요. 민들일 거야. 김치. 네, 잘 들어갔다. 네, 잘 들어간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